아무도 못하기 때문에 자 3,4단계 3,4단계 배틀하겠습니다. 3,4단계 배틀입니다. 아 우리 PA님 우리 초콜릿 아 우리 8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시고요. 회장님이 통장에 돈은 있는데 별풍이 거절해. 너무 많이 충전하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실제로 보시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 원래 별풍선 충전이 한도가 있나? 자 다 오른쪽으로 붙어주세요. 야 우리 3단계까지 올라온 와우리 클래스에 있는 분들이에요. 자 이번에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금을 올리겠습니다. 자 다 오른쪽으로 붙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오른쪽으로 붙어주시기 바래요. 파님 훈장님 초콜릿 6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 오른쪽으로 붙어주시고 우리 딱 3, 아 5분만 기다리자. 애들아 5분만 기다리자. 오케이? 5분만 기다리자. 아 우리 좀 놀고 있자 애들아. 자 여러분 추천하고 싶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3분 아 그 좀 기다려줘야 기다려줘야 맞는 거 아닌가? 자 이번엔 나를 꺾으면 1억입니다. 나를 꺾으면 1억이에요. 나를 꺾으면 1억 1등은 2억 아 1등은 2억입니다. 나를 꺾으면 1억 여러분 근데 제가 자신이 있어요. 제가 요런 거 올라가는 거 되게 잘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다 오른쪽으로 붙어주세요. 다 오른쪽으로 다 오른쪽으로 붙어주세요. 자 오른쪽으로 붙어주시고 자 여러분 추천하고 싶어 부탁드립니다. 1분 경과 4분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4분만 4분 있다가 우리 또 두 번째 2라운드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 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노래 한 곡 듣도록 하죠. 예 노래 제목은 포켓몬스터 입니다. 하트야 오른쪽으로 와라 춤추지 말고 그래 다 오른쪽으로 붙어주세요. 우리 회장님이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아 더워. 자 다 오른쪽으로 붙어주세요. 다 오른쪽으로 붙어주세요. 다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붙어주세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말 들어라. 시바야. 야. 사람도 매매 없는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해. 팡이클라스님. 아유 40개로 펭가익 고맙습니다. 아유 팡이클라스님. 팡이클라스 아니겠습니까. 40개로 펭가익 감사드리고요. 그룹님 우리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회장님 어서오시고요. 팡이클라스님 우리 4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잘 쓸게요. 자 다 오른쪽으로 붙어라. 다 오른쪽으로 붙어라 얘들아. 아니 쭉 붙으라고. 이거는 3, 4단계까지 깨는 걸 거야. 그러니까 비올라 꽃 있지. 꽃 있는 데까지 가면 돼. 오케이. 자 3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로터님 환기 선물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 3분 남았다 얘들아. 3분 남았다. 어. 회장님 춤추는 거 귀엽다고요? 야 춤추네라. 춤추네라. 마. 회장님이 귀엽다고 하니까 춤 한번 더 춰야 되는 부분이야. 내가 클로즈업 해줄게. 자 회장님을 위해서 아까 그 자리에서 춤을 추자. 아유 올라오라고요 위로. 세이치 받았습니다. 파이팽클린 뺍니다. 존슨팜 탈퇴다 갈래요? 얘들아 빨리 위에서 춤을. 정모가 나리지 마라. 따라다니네. 그게 무슨 춤사위야 시방세위야. 니 망란이야? 그거 춤이 아니고 세킬이잖아. 나와봐. 아 좋다 좋다. 아 위에 일단은 어 저기 어 마이클 잭슨 두 명 있고요. 회장님. 아래는 어 슈퍼맨입니다. 슈퍼맨이 아니고 얘 얘 얘 뭐 같다라? 메소레인. 아 왜 메소레인이죠. 메. 아 굉장히 일단은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회장님. 예 귀엽네요. 이씨 메이컬 친구들이 좀 귀여워요. 아 회장님 나가셨네. 자 다 오른쪽으로 붙어주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다 오른쪽으로 붙어주시고. 다 오른쪽으로 붙어주세요. 다 오른쪽으로 가세요. 자 다 오른쪽으로 붙으세요. 오른쪽으로 붙으세요. 아 나도 갈거야. 자 오른쪽으로 붙으세요. 주부서주시고. 자 다 오른쪽으로 우리 굴러감님. 오른쪽으로 안 붙으세요. 이제부터 나오면 제외합니다. 굴러감 탈락. 예 굴러감 탈락. 나오면 제외합니다. 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벤스팅 있네. 오른쪽으로 붙어놔. 아카이름 저 시발새끼 저거 말한들어. 빌게이츠 어서와.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다 붙으세요. 맞가라 신고를 드림. 아 잠깐만. 반칙하지마. 쭉 붙으라고. 왼쪽 보지마. 회장님 어서오세요. 다 왜. 야 신주휴. 아 비숍 신윤주. 안하고 하기 싫어요. 여기 마우스 클릭되면은. 그 사람 뺄거야. 다 왼쪽으로 끝까지 붙으세요. 신윤주님 오른쪽으로 끝까지 붙으세요. 마우스 클릭되면 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갑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기 쓰면 출발입니다. 5 4 3 아이씨 자 기업차이 타임. 기술의 축복. 뿌리기 아니야. 헬폭단 머리. 들어가. 딜드의 축복이 방해했어. 다 오른쪽으로 붙어라. 자 길축이 낚시했다. 오른쪽으로 붙어라. 조금이라도 나오면 이제 탈락입니다. 진짜. 이제 움직이면 탈락. 다 뺀다 진짜. 움직이면 탈락. 다 조용히 하세요. 말해도 탈락. 움직여도 탈락. 말해도 탈락. 움직여도 탈락. 시방세들이 날 종락 취했어. 안 지켜래. 이런데 얼마 없는데. 말하거나 움직이면 탈락이에요. 말하거나 움직이면 탈락. 내가 뿌리기 쓰면 출발이야. 순도 쉬지마. 너 순도 쉬지마. 그냥 조용하대요. 말하면 탈락이야. 갑니다. 뿌리기 내가 쓰면 출발이에요. 순도 쉬지마라. 아 길축은 어떤 개새끼가 계속 쓰냐. 길축 쓰지마. 아 뒤질러 진짜로 길축. 한 번 더 길축 쓰면 안 하고 나 나갈거임.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매소라도 타야될거 아니야. 길축 쓰지마라. 글러감. 글러감. 하지만 시발놈들아. 말하지 말랬지. 글러감 탈락. 난 분명히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젠옆하고 오른쪽으로 붙어. 자 여러분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애가 싸우면 여전히 어떠세요. 아 길축 어떤 새끼야. 되질래 길축? 흐허헣. 얘들아. 얘 책임이신 후에. 아카이람 책임이시고. 이 싸놈 새끼. 이 씨머리 하얀 새끼 이거. 책임신고. 저같은 새끼가. 그냥 구하구로 추워내신 후함. 구하구로 추워내신 후함. 다 오른쪽으로 붙으세요. 자 구하구로함. 자 이게 자퐈 누구야. 자. 의료용 트러블링으로 추워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깝니다. 긴장되는데요. 출발하고 출발해요. 갑니다. 5 4 3 4 5 갑니다. 갑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추천하고 싶때드리겠습니다. 팡이클라스답게 내가 1등을 오세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출전하고 싶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팡이클라스답게 조금갖다 역대가 볼게요. 1등을 내렸던 한번 내려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좋겠습니다.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 내가 따로 잡을거야. 어르신 다 죽여야 이 사람은 내가 따로 잡을거야. 여기서 내가 실수였다 내가.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아 졸뜻빵 실라아아아 아아 출신하고 계신거 불러주시고요. 아 졸뜻빵 괜찮아. 4만개가 어려워서 애들이 빨리 못갤거야. 아 내가 너무 헛불렸어요. 저 출신하고 계신거 불러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시끄레이네. 괜찮아요. 똑같은 소리가 있어. 지금. 제멍으로 떨어졌어요. 아 괜찮아. 괜찮아. 야 이거 테이프가 어려운데? 자 그럼 출신하고 계신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미치겠네요. 자랑은. 아 괜찮아. 뭐 어디서 좋지. 저럴 수도 있고. 아 진짜 반갑습니다. 일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저기 표창이 안보여. 표창이 안보여. 표창이 안보여서 뻔해진거야. 야. 야 스킬 방해하지마. 시바 스킬 방해 어떤 새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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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샤 빠 빠샤 빠샤 빠샤아. 오오오오오오오 알겠어. 아이 표창이 너무 어 Unidos bottom 안 보여. 제멍 출샷필시면 눌러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안 cavalry 할 Давайте 자꾸 qued wet했어요. 오오오오오오오아아앗 radiation 아 잠깐만 다시 먹어. Tex 자 4단계. 아 좋습니다. 그럼 4단계. 4단계 통고는 사람 많이 없을거야 지금야. 3단계 멈추 말LI거든요. 자 여러분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시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저 야 네네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전부지 어 지금 네네 올라온거지 네네 올라온거 맞지 네네 올라온거 같다 얘들아 네네 올라온거 같다 위에 열된거있다구? 자 여러분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겠으면 올라옵니다 으어어어어어어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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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명이 왜요? 조명이 왜요? 조명이 왜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momico 더 walked around 조명이 봐 주시고 나 이거 살벌 어렵다. 시 çıkar 큰 tobaksy идж 으아! 바셔뿍! 흐! 으아! 아아아아악! 추천해 주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다왔다. 나 다왔다. 나 다왔다. 나 다왔다. 나 다왔다. 맥릉이야. 글러감. 글러감은 아까 탈락이죠. 저 새끼는 어... 애초에 탈락시키려고 그랬어요. 이 새끼는 아까부터 말을 안 들어서 뭐 욕설을 했기 때문에 탈락이고 그리고 맥가락센서 1등 축하드립니다. 나 2등입니다. 맥가락센서 1등 축하드립니다. 글러감 저 하나에 대해서 저 새끼 나한테 욕치고 욕치고 막 그랬어요. 막 님이야 말하면서 부모 욕했는데 저 새끼 봐준다고 하는 건 뻥이에요. 봐준다고 하는 건 뻥이라고. 저 새끼 나한테 부모 욕했는데 패드립 쳤는데 왜 봐주냐. 장난칠거지. 자 추천해 주셔서 부탁드립니다. 나한테 패드립 쳤다고 쌍남색이려고. 자 추천해 주셔서 부탁드리고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장 축하드리고 우리 글러감은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아...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너는 내가 태풍을 다 주는 거야. 이렇게 쓸게. 너 나한테 욕했으니까. 너는 내가 태풍을 다 주는 거야. 자 너는 천만원. 자 그럼 추천해 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추천해 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추천해 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러감아 10억 보자. 흐흐흐흐흠 맑가루님. 아프리카 아이디 뭐에요? 흐흐흑. 흐흐흑. 마카루님. 흐흑. 쪽지로! 카톡 아이디 보내보세요. 성별이랑 몇 살이에요? 궁금하잖아 1등이 과연 성별이 뭔지 이름이 나이가 몇 살인지 아 18놈이네 18살 남자면 18놈이에요 18놈인데 글러감 개새끼야 부모욕한 새끼가 말이 많아 글러감아 3단계부터는 내가 자 일단은 여기까지 나오신 분들 자 우리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자 추천 한번씩만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러감아 다음 단계부터는 욕하지 말고 진짜 진지하게 참여해라 자 여러분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여러분들 5단계 6단계 7단계까지 있나요? 이거? 이거는 7단계까지 있지 그치 자 여러분 이번판은 7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금이 어마어마합니다 1등은 5억이고요 1등은 5억이고요 2등 3억 3등 1억입니다 자 14차대로 가주세요 아 QQH이라고 이번에는 아이디를 전부 다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정러기 ENHA님 백수팡 힘내염님 막가랑님 툴혈 다 왜 아니 내려가 왜 부정출발하냐고 심해 내려가지 말고 15채널로 오세요 15채널 다 왼쪽으로 붙으세요 아이디 불라니까 실초팡님 글러감 다 왼쪽으로 붙으세요 바인드 안먹히나? 아이디 기억합니다 다 채팅 좀 해주세요 채팅 쪽지로 카톡 아이디 보내세요 막가랑님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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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QQQQ QQQ야 니 처음 보는데 QQ야 한번 날라가 봐 이 새끼 왠지 날라가닐 것 같은데 QQQ야 너 날라가리면 너 심판해라 너 심판해라 QQ야 너 심판해 날라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새끼 한번 날라가려봐 버그 클라스 아 심판비 줄 테니까 아 역시 핵이네요 실패한 새끼 핵이야 핵이 아닌 척하고 있어 쌍냄새키가 날라다닙니다 니가 심판이야 1등 2등 3등 잘 구분해야 돼 자 다 왼쪽으로 자 왼쪽으로 붙어주시고요 왼쪽으로 붙어주세요 아 심판비 줄게 끝나고 줄게 끝나고 줄게 다 왼쪽으로 자 10초씩 출발합니다 10 9 8 7 6 5 5 4 3 2 1 갑니다 화장실부터 갑니다 쉼하려워 5 5 4 5 5 5 5 5 5 5 5 6 5 8 9 9 10 10 10 10 9 10 10 9 10 10 10 11 12 10 12 심판아 니가 심판 잘 봐야돼 12채널로 오시구요 12채널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스루씨 보았습니다 다 왼쪽으로 다 왼쪽으로 아 대무라 반갑다 지금부터 왼쪽 안 붙으시거나 움직이거나 전부 다 탈락입니다 말도 하지마세요 뿌리기로 출발합니다 심판아 니가 버그쓰는 애들 잘 봐줘야돼 오케오케 아 끝나고 돈줄게 심판아 갑니다 파 출발 내가 할거야 그래 우리 심판아 내가 푯말로 출발하면 출발함 푯말로 카운터세 오케오케 다 왼쪽으로 패스로 말하는 새끼 누구야 이거 정노기 정노기 정노가 탈락하고 싶냐 자 갑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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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야 야 이거로 내가 1등 넣어야돼 진짜 추천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바울이 1등으로 달리고 있구요 저가 지금 3등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7단계까지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무시할게 못댑니다 진짜로 진짜로 무시할게 못돼요 이거 이거 생각보다 어렵다니까요 이거 이렇게 무적으로 가는 센스 네 1등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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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7단계까지이기 때문에 심판이 잘해야돼요 심판 계속 귓말로 상황보고 1등 2등 3등 누구나 이렇게 상황보고 해주세요 심판 네 심판비 톡톡하게 챙겨드릴테니까 상황보고 4단계가 나오죠 네 현재 1등 글로가미라구 저새끼 왜케 잘해 글로가 smaller 그룹 그새끼 벌기 아니야 막 핵쓰는거 아니야 만날려고 하는거 아니야 심판 1등 잘봐주세요 핵쓰나 또라셨지만 뭐 금새 따로 오른클라스 이게 바로 팽이클라스 어우 이게 많구나 으 으 으 으 으 으 Ells 어φ! 으아아아общ 샤아아아아아악 뒷т Especially 司 six 괜찮아 파기 클라스로 이렇게 진작이 합시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 ㅎㅋㅋㅋ 아하C 아 잠잠잠잠잠잠잠잠잠깐 잠깐만 개념잠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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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자 그럼 추천하고 싶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무 어려우네 이 단계라면 클라스... 클라스가 참 찾기 근로감 야 근로감 6단계야 저 새끼 왜 켜져래 악하겔 이 새끼 저 새끼 맘에 안드네 1위 무한무적이에요? 아 1위 무한무적이래 버그네 어쩐지 존나 잘하더라 시바새끼 글러완 탈락 무한무적 저같은 새끼가 무한무적 쓰네 심판님 무적같은거 잘보세요 쓰레쉬 받았습니다 무적 개새끼가 버그 버그 잘봐주세요 심판님 저한테 김말 버그를 잘봐주시라고요 저희 추천어보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섭니다 아 지금 심판이 실금이라서 나한테 김말을 못하네 아 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5단계 아씨 아 족같아 아 미치해 저 여러분들 나 진짜 되게 못하네 잠깐만 진지하게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 제가 상대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추천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글러감 7단계야 저 새끼 무적이네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렵단 말이야 원래 이 끈기해서도 5,6,7단계가 되게 어려운건데 미친놈 저거 존나 잘하는거 보니까 저 새끼 무적이네 세일씩 받았습니다 무적이네 그죠 손을 축하하셨구요 으으으으하 으으으 native 으으으아 자 으으으으으아 으으아니 존나어려워 저기! 얘들아 존나어렵다니까? 아아아아아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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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ㅏ 야, 존나어려워 제가 야 존나어렸다고 나 이거 진짜 개어려워 야, 그냥 어려운게아니고 졸나어렸다니까 님들, 님들이 해봐야! 존나어려워! 아니, 어렵다니까? 아니, 어려워! 진짜 님들이 해봐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말구! 와, 진짜 어렵다 진짜 존나어렸다 우리 소린식 많았습니다 여수시고요 야 이거 해상도를 올려야 되는 부분이네 해상도가 작아서 그런가 봐 그래서 내가 지금 못하는 것 같은데 해상도 좀 올려보자 이거 아 해상도 올려서 하자 아 요러면은 쉽네 해상도를 올렸어야 됐네 진짜 진작에 요러면은 인마 요러면은 쉽지 요러면은 내가 이해했다 이거는 내가 3장 하면 된다 잘 봐요 아니 아 너무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어렵더라구요 추천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제 표창이 다 보이잖아 그래 요렇게 하면은 쉽죠 그래 요렇게 진작에 요렇게 했어야 됐어 표창이 보이잖아 어 보이잖아 표창이 추천해보시고 늘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새로우시분도 여서우시고요 반갑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진작에 하자 여기서 떨어지면 안되지 이게 5단계 끝일걸 그래 여기서 떠 내 옆으로 좀 미친 일이다 진짜 진작에 하자 진짜 진작에 한다 뒤졌다 내뱉 추천하고 싶다 때리겠습니다 저 쓸데없이 곤동하지 마세요 인마 미스 좋아 좋아 훗 훗 훗 훗 훗 훗 훗 훗 최근에 훗 더 어렵다 와 진짜 너무 무시했는데 내가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진짜 존나 차진단다 서류씩 받았습니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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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이렇게 안전하게 할게요 이제 너무 무리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너무 무리해서 이제 좀 계산하면서 하겠습니다 계산 클래스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산하면서 계산 안전하게 이제는 안전의 선입니다 안전의 선입니다 왜? 진짜 내가 이번에 묶인 걸 미쳤나봐요 내가 아 씨X 저 개새끼 저거 야 방금 저거 씨X 사진으로 말하는 새끼 누구야 개똥이 안 보이잖아 자 추천을 조율해주고요 조금만 더 잠깐만 이제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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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저는 제가 제가 야 좋아좋아좋아 이거는 제가 뺏을 수가 없는데 열받아 어? 오감기 깼습니다 아직 1위 3불 안나왔을거에요 이거 어려워요 6단계 갑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6단계 갑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등 나왔다고? 2등이 안나왔지 아직 1위 3불 나왔던 뭐올때 내가 가서 봐야되는거야 아 뭐야 저 밑이 안보였어요 내려가야되는거구나 포도보면님 우리 주걸로 뺏었을게 무섭니다 신부님 1등이 뭡니까 1위 3불 다 나갔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얼마를 날리는 부분이야 8억? 하아 3불을 들었어야되는데 하아 하아 아 벌브 빨아역이 있으면 좀 그래요 뭐올때 내가 신경을 당할까봐 시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1위 3불 다 나갔는데 글러가면 1등이래요 글러가면 무적벌이에요 글러가면 벌브이기 때문에 1등이래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3불이 안나오는겁니다 심판님아 1등이래 벌브라구요 몇번을 말해 개очки 벌브라肉 시험을 넣어주세요 그림이라 어 6단계 벗겨간다 좋아 어 다오라 나 7단계 존나 펴친다고 7단계입니다 1단계는 너무 쉽네요 5단계 여기 정리도 있는데 추천해주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 prolonged 뭐 척으로 가야돼 무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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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우 وا아! 시 decis Meng봐라 grit 불법 com 인 CHAN! 자, 추천 아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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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무적! 추천 아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적! 어어 좋아! 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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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아니에요. 무적! 함대 맞아! 무적! 함대 맞아! 들어왔어 들어왔어! 한대 더! 어어 시발! 배구리를 이겨야돼! 배구리를 이겨야돼! 배구리 빠르신! 주무신! 후후! 나 뱉우가! 안 끝날 거구나! 배구리 빠르신! 심팔님! 아! 심팔 개새끼야! 등받기 싫어? 발휘하지마! 무적! わ! 꺼져 심판 밑에 옆에 대새끼야 시청해 보시고 부탁드립니다. 아 여기야? 우와 정렬하나 사람? 1등 누구야? UOTP 2등 됐을까요? 3등 맞가락 아 맞가락 또 땄어요? 이야 일단 축하드립니다 1등 육 지분유 2등 발수파 인정합니다 3등 맞가락님 네 축하드려요 아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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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구수정직관님께서 해주실겁니다. 자, 이리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직관님한테 전화 받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성등우리 맞가랑님 축하드립니다. 장난이에요, 여러분들. 장난이야. 진지하게 받지마라. 자, 우리 성등전처럼 축하드립니다. 우리 맞가랑님께서 전팔에 2억을 취득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2억을 가져가시네요. 축하드립니다. 2등은 배수팡 흥려원님. 2등 축하드립니다. 3억입니다. 자, 2등부터는 소감의 맛을 듣고 있습니다. 소감을 듣겠습니다. 간단하게 파괴형이 힘들어하는데 돈을 뜯어가는 우리 시청자들 대단합니다. 아니야. 회장님한테 감사해라. 이게 다 회장님들 뿐이야. 그래서 이벤트도 하는 거야. 자, 마지막 1등은 우리 2호 대표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영광의 1등의 주인공 1등 선수 어디 있습니까? 야, 우리 또 많은 정진자를 채치고 1등을 차지하는 우리 2호 대표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잘 달려오신 우리 2호 대표님이십니다. 굉장히 잘 달려오셨고 여기까지 오늘날 수고 많으셨고 우리 2호 대표님께서 우리 또 1등을 차지합니다. 중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limit 영광의 주인공 5억입니다 닮아 Cayley 가위바위보 이기면 7억5천 지면 2억5천 도전하실겁니까? 네, 가위바위보여 아, 여러분, 이건 도박이 아니죠? 매번쓰는건데 어차피 한다고 하시네요. 오케이, 갑니다. 3 2 1 수고하셨습니다. 2억 5천입니다. 유오티피는 2억 5천 당첨 축하드립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제가 3억 드릴게요. 그냥 하아, 다행이다. 손해는 많이 안보는 부분이다, 얘들아. 좋다. 좋다. 손해는 많이 안봤어요? 아, 오늘 한 8억 이벤트로 8억 쓴거 같은데 아, 손해는 대부분 무분이야. 아이, 우리 끈기수 시청자 자료 이벤트 녹화를 오늘 초료합니다. 아아 아